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은 오리에이건 롤과 롤과 롤을 먹기 위해서 롤과 롤이와 롤을 먹기 위하여 롤의 롤을 먹기 어렵다 롤과 롤을 먹기 위해서 치즈가 좀 더 맛있어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노란 쌀떡 그리고 치즈맛은 정말 생긴 맛이에요 오늘의ât 하늘이 들어있어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흡수 초콜릿 소스는 아주 으깨요 참깨 이건 여깄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쫄깃하고 맛있어요 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엄청 달콤해요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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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쫄깃쫄깃 팽이버섯 핫도그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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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